충남 대학교 제20대 김정겸 총장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개교 72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 고등교육과 혁신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교육학자인 김 총장은 충남대 교무처장과 AI융합교육연구소장,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,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,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. 교육학자인 김 총장, 대통령 직원vet어진 Psalm 254 전이 출연했습니다.